순수 우리 기술로 해외에서 만든 연구용 원자로가 처음으로 준공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양희 장관과 한이아몰키 유르단 총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르단 연구용 원자로 JRTR 준공식이 현지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. 최 장관은 준공식에서 원자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유르단 과학기술 발전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. JRTR은 지난 2009년 한국원자로연구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유르단 정부에서 1억 6천만 달러의 사업비를 받아 건설한 5MW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로 앞으로 기초과학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.